한국 금융지주 3세 경영 시동. 김남구 한국 금융지주 부회장의 장남, 한국 투자증권에 입사했다고 합니다. 김 부회장에 이어 한국 금융지주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경제부 김성현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, 김남구 한국 금융지주 부회장 장남이 한국 투자증권으로 출근을 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김 부회장의 장남인 김동윤 씨는 어제 한국 투자증권의 강국센터 지점에 발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는데요. 본사가 아닌 영업지점으로 평사원으로 출근하게 된 겁니다. 김동윤 씨는 영국 월익대를 나와서 지난 4월 해외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의 지원에 합격을 했는데요. 영업지점 평사원으로 배치된 것은 김남구 부회장의 현장 경영 원칙이 작용한 것 아니냐,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 부회장 역시 지난 1991년 한 신증권, 과거 동원증권 코스모스 지점에 입사를 해서 2세 경영을 수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. 김 기자, 아들 같은 경우 김 부회장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김 부회장의 젊은 시절인 김부장의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김재철인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지시로 대학교 4학년 때 원양어선을 섰었는데요. 아무래도 밑바닥부터 경험하게 하며 혹독하게 경영 수업을 받은 셈입니다. 보통의 2세 경영 수업이 간부급 임원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보려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반면 김 씨는 학생 시절 방학을 이용해서 동원 FMC 참치공장의 현장 경영 수업을 받고 카카오 등에서 인턴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기자, 그렇다면 이 3세 경영 승계가 본격화됐다,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? 네, 일단은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기보다는 3세 경영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입니다. 증권은 모기업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김 부회장은 한국금융지주 지분 20.23%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. 김 부회장이 아직 56세로 젊은 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3세 경영을 하기보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승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네,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